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저희는 여기 로타리 지하상가 3인의 모두 사장님들이세요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일찍 모여서 이렇게 우쿠렐레라는 악기를 배우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우쿠렐레 샵을 저희 분영하는 사람이구요 이쪽에 저희 가게가 있습니다 한번 놀러와주세요 팬뮤직이구요 저희 이 앙상블의 노래가 나성의 가면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? 나성의 가면을 예쁘게 같이 연주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작할게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함성과 함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 박수 음악 주세요 박수 선생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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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우리 저 우쿠렐렐라 이걸 연주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 소울은